아, 현재 경매장에 올해 문품이 없어가지고 에너지코어를 사가지고 물품을 좀 확보해 줘야겠네요 에너지코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뉴 한 줄을 남겨줍니다 어, 몇 개 샀습니까? 159개? 3개, 2개 여기 구매합니다 그럼 4개를 만들 수 있죠 여기서 무엇을 사면 좋을까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앱솔랩스 아, 1억 500만원 220만원 주고 샀는데 1억 200만원 나이트 슈즈 아, 비슷하네 나이트, 케이프 어허 글러브 어허 파이렛, 케이프 어허 비슷하네 어... 음, 레이지 글러브 아이고, 1억 대 이하로 케이프 슈즈 또 뭐있죠? 아아, 궁소 궁소가... 궁소는 이름이 무엇인가 아, 아처 아처 슈즈 아처, 케이프 아처 슈즈 글러브 아, 그 팔리긴 팔리나 와... 뭐야, 27일에 하나 팔렸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주 지옥이군요 아, 저는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루에 하나 팔리면 아주 죽을 맛이겠어요 아유, 여기 아니죠 자, 교환을 해줍니다 제가 봤던 아이템 중에 괜찮았던 게 개인적으로 파이렛 글러브 그리고 파이렛 슈즈 나머지는 뭐하냐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메이즈 쪽은 안될 것 같고 글러브는 좀 약했던 것 같은데 아유, 아주 추업이 안 좋구네 아하오 아유, 망했네 에센스 잘 팔리나요 그램 아유, 3개 5개 28을, 29을 하루에 3개 정도 나가네 에센스 괜찮다 아주 일리있는 발원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에센스 굉장히 잘 팔리는군요 하루에 3개, 4개 이상 나가네 26일은 많이 나가네 에센스 괜찮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좋네요 아이고 에센스가 뭐하니? 제로가 쓰는 건데 어? 4개 필요한데 4개 필요한 거면 어... 아주 별론데요 2억 대? 2억 3천? 4개?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괜찮아 보이네요 데미안으로 되나요? 아... 데미안으로 되는구나 야... 2억 3천? 2억 3천? 4개 2억 3천? 2억 3천? 8개? 낙인? 아... 비슷하네요 에잇쿠크하고 이제 어... 아주 괜찮아 보이네요 230 곱하기 230 곱하기 계산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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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씩 쓰니까 80개네 230 곱하기 10 1억 8천? 아... 근데 약간의 기대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다 그치? 에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렛 글러브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뽑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기대치 있거든요 어딨습니까? 어딨습니까? 약간의 아쉬움이 기대치가 좀 없긴 하네 어딨습니까? 어... 어딨나요? 파이렛 슈즈였나? 못 뽑았지? 어... 어딨죠? 어... 여깄다 어... 이런 거 있거든요 초 110짜리 이런 기대치 이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 좀 확정적인 느낌이긴 한데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